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봉영홍입니다. 17강. Practice 1번 들어갑니다. 나는 이 넓은 장소에요. 위스콘신에 있었는데 온 비즈니스죠. 사업차. Having forgotten 잊어버리면서 누가? 필자인 내가 잊어버리다의 능동의 뜻 현재 분사 능동 Having forgotten 분사구조 플러스 현재 완료 쓰고 있죠. 잊어버려오면서 내 투스페이스 치약 치약을 삽입조리고 실제 동사는 두번째. visited. 방문했어. and 등기접속사 뒤에 i 생략구조. 나는 방문했다. 로컬은 지역, 드러그스토어는 약국 약국에 외국에서는 약이 팝니다. 약이랑 화장품 같이 팔아요. 나는 발견했어 내 프로덕트 마이 프로덕트가 말하는 것은 치약이겠죠. 치약을 찾았고 주어 1번 과거 2번 갔어 체크하우스는 계산대 계산대 라고 해야지. 계산대 맨날이 되네 When I alive at the register 등록되니까 계산대 계산대 도착했을때 캐시어는 현금세를 내니까 계산원 계산원은 completely 완전히 부사 Ignore 수식 Ignore 무시 무시했다. 캐시어 그냥 동사 잡았다. 내 치약을 로보틱클리 로봇같이 스캔디 20만원은 치약이에요. 치약을 스캔했고 바코드 찍었단 말이고 트러스트는 밀어내다 밀어내다 들이 밀었다 그녀의 손을 마취 마취하면 안되고요 마취 말하는 것처럼 돈을 내놔 우주 그렇지 않을래 나는 핸디드 핸디드는 동사로 기부의 뜻이에요. 주웠어 그녀에게 내 돈을 그리고나서 그녀는 주웠어 나에게 내 체인지는 잔돈 그 다음 still 나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말은 나를 쳐다보지 않으면서 자 in anyway 어떤 방식으로도 샘 까고 있었단 말이야 고개 딴 쪽으로 돌리고 at that instance 인스턴트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여기 사람이 head나 said 진짜 주의하세요 이전에 내가 들어왔을때부터 과거 대각으로 썼어요 이전부터 한마디도 안했다고 자 이게 during that quick moment 까지 끊겼죠 during 뒤에 9 들어가니까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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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빠른 순간 동안 나는 또한 봤어 그냥 name tag 명찰 자 명찰을 봤는데 you will never guess 너는 will never guess 할 수 없어 guess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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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측할 수 없을 것이다 자 what is need what is that 이십마라는 건 name 태그에요 자 앞에 나오는 이름 명찰이 말한 것을 추측도 못할 거야 감히 이런 뜻이야 자 cash of the month는 이달의 점원 이달의 점원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달의 최고의 점원이란 뜻이에요 가장 일 잘한 사람 자 오늘은 horrified 되었어 그러면 수동으로 공포에 쌓였다 자 공포에 쌓였는데 자 by the thought 생각에 의해서 자 of what 의문사 the other cashier 주어 might be like 동사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의주동의 또 관제본문의 목적으로 썼죠 자 나는 어떤 생각에 휩싸여서 공포에 휩싸였는데 what 그럼 어떨지 다른 cashier 점원들이 이렇게 될지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이달에 점원이 이 정도로 무뚝뚝하고 무서우면 다른 점원들은 아주 쌍용 날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분위기는 필자가 느꼈을 분위기는 unpleasant pleasant pleasant 하지 않은 거죠 기분이 나빠졌지만 이야기 스토리상 봤을 때 분위기를 물어보면 아이러니하다 혹은 sarcastic 비꼬고 있다 혹은 funny 재미있다 이 정도로도 바꿔실 수 있어요 안에 주인공은 기분 나쁘고 이야기 자체를 전체로 봤을 때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문제 여기까지 보고 자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뚝뚝한 계산대 직원에 의해 기분이 나빠진 필자